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저희들이 경기도당에서 실거주 외에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다분히 투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 다수의 주택을 모유하고 있는 도의원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현황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었고 다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특히 다수택 도의원 중에서 상임위가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 해당 상임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던 대로 건설교통이라든가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재산증, 주택문제와 관련된 것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이런 다수택 도의원들이 배제돼야 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기재회견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도의의 본행위가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두 명의 도의원을 배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1인 시위를 쭉 진행해 왔었는데요 만약에 이거는 도의적인 문제나 정치 도의적으로도 저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도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하려고 합니다 특히 도의원 두 명 다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부터 도지사까지 해서 다주택 소유의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외의 주택을 즉시 매각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올해 말까지 실거주 외의 주택을 갖다가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도지사가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부 여당인 민주당 소속 도의원 두 명은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서는 직무를 상임위를 교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강력히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돼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통계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70%에서 90%의 소득이 감도했다는 발표도 남바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정부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한다든가 또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분들의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감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봄에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상가 소유자분들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올 가을을 거치면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더 경기도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이 소유한 상가를 소유한 분들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을 해야 이것이 전 도민적인 운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의원들 중에는 어떻게 재산과 관련돼서 상당히 투기 목적에 많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부터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 또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석입니다 2020년 3월 26일 국회 공고 제2020-36호 기준 및 2020년 8월 28일 국회 공고 제2020-98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저희가 9월에는 경기도 의원의 다주택자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극탄을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늘은 도의원과 국회의원에서 상가를 보유한 현황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국회의원 59명에 대해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물주로 불리는 상가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는 의원은 29명입니다 그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명, 국민의원 의원이 3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점은 김철민, 경기도 시흥과 안산의 김철민 의원은 총 5채의 근린생활시설을 16.7억원의 신고가액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박재만도 의원은 15.3억의 상당의 한채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배 도의원은 시흥시에 있는 13억 상당의 건물 한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좀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난 9월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임대로 연체를 유예해주는 것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하는 것 말고는 얼마를 감면해줄 건지 어느 정도 비율로 해줄 건지에 대한 조항도 없이 이 보호법이 무늬만 보호법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도 산하에 을들에게 가해지는 불공정하고 부담한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목표를 한다는 제4기 민생실천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지금 상인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를 받는 것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만 해서 받는 불로소득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실제 장사가 되지 않아서 아늠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상생하자고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고 하는 것이 임대료 인하하는 것이 그렇게 저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시작했던 착한 임대료 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생을 위한 이런 조치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 건물에서 자기 상가에서 임대료 인하를 통해서 고통을 상생하는 그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 문을 기자회견 문 낭독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때문에 주관하는데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회의원 29명이 건물주로 임대료 수익 건물주, 경기도의원, 국회의원은 상가 임대료 인하라 코로나19 상황으로 최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건물의 임대료는 그대로인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월 7일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를 69.9%로 가장 높게 뽑았다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임대료 문제이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다주택자 보유 현황에 이어 경기도의원 141명과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59명에 대해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보유 현황에 대한 추가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는 건물주 의원들은 29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총 51채 국민의힘 의원 3명이 총 5채의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했다 신고가의 기준으로 김철민 국회의원은 경기도 시흥과 안산의 총 5채의 근린생활시설 16.7호간을 가지고 있어 신고가에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재만 도의원은 총 15.3억 원 상당의 한 채 빌딩을 가지고 있었다 김종배 도의원은 시흥시에 13억 상당의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9월 24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상황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고 일방적 임대차 계약해지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지만 감액 기준도 비율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나 문의만 보호법으로 생생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건물주 의원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직접적인 실천을 보이기 바란다 코로나19 위기를 상생 극복하도록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특히 지난 9월 경기도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의의들에게 가해지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4기 민생실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여기에 포함된 문영근 도의원이 3.5억 상당의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인데 솔선수범하여 임대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을 위해 고위공직자부터 나서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주택 소유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료에서도 막대한 이익이 생겨난다 건물주 고위공직자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임대료를 받으며 불로소득을 누리지만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진정으로 민심을 대변하고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해결하려면 본인들부터 상가 임대료 인하에 앞장서야 한다 2020년 10월 13일 진보당 경기도당